약은 어때? 그거 먹으면 조금 나른해져도 기분은 괜찮아진다고 하던데 근데 약에 너무 의지하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텐데 그새 멈추고 이러면 공사를 하려는 거냐 왜 하는 거냐 그새 멈추고 이러면 공사를 하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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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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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났어? 꿈꿨나봐. 어젯밤에 잠꼬들 심하게 하던데. 와서 먹어. 참... 나 안경 바꿨는데. 어때? 잘 어울려? 난 그날 이후로 잠 제대로 못 자. 근데 오빠 왜 이렇게 멀쩡해? 우리 사람을 찾어. 기억 안 나? 지민아... 이게 무슨 얘기야? 사람을 치다니. 오빠... 우리 자수하자. 자수하자. 하아... 왜 그래 지민아. 오빠 걱정되게. 하아...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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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하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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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받네요 하시구요 저요 청장은 안 가요 이쪽으로 오세요 자 자 각자 여기 진실을 좀 잡고 해주세요 내 불편 가져왔냐 아 이 새끼 정신을 어디다가 아 정신 차려야만 차 사고를 내서 자동차 사고는 주통사고 조기사회로 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사람을 쳐서 나만 없으면 자꾸 일이 에휴 속박이 아니야 어디 부분이야 아 요진아 네 선우진입니다 아 뭐라구요 경찰서요 진짜 우편이네 아 아 아 아 아 사고로 친게 이겁니까 네 저 친구 병원 갔다 오는 길에 제가 잠시 한눈을 팔아서 구라니를 쳤습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영황이 없어서 신고도 못하고 또 로드키라며 처벌받는다고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구라니 씻고 돌아 떠났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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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 결혼할 사이입니다 얼마전부터 먹기 시작한 정신꺼약에 많이 힘들었어요 자꾸 이상한게 보이고 들린다고 겁을 먹어서 저도 많이 걱정이 되네요 더 조사하실거 있으시면 차 견인에 가시죠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날 선우진씨가 차로 친 것이 이 고라니 맞습니까 네 이 고라니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처분은 제가 받겠습니다 야생동물 치였다고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저도 많이 불안해보이니까 병원부터 데려가시죠 아 가자 아 아 뭔가 있는데 어떻게 할래 좀 더 조지면 뭔가 나올거 같은데 그래 조져 고라니 갖고와 저걸 어떻게 나 혼자 갖고와 조지자면 고라니 갖고와 말이 그렇다는거지 야 쟤네 이상하잖아 아 이상하지 그럼 심신미약자인데 잠깐 있어봐 선우진씨 자 여기 한번 시간대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 야 잠깐 이거라 그럼 어 어 그래서 선석이 형 명함 줬지 이럴 때 영어대로 좀 해줘야지 야 너도 그 생각 먼저 한거 아냐 조지씨 전화 야야야 형사님들 형사님들 소개로 오셨다고요 네 교통사고를 겪은 후 환청과 환영에 시달리는 증상은 예민한 환자들이 흔히들 겪는 일입니다 스스로 보호하려는 내 보호작용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꾸준히 약물 치료하시면 금방 좋아지십니다 왜 아직도 힘들어? 아니 괜찮은데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선생님 한 번에 좋아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치료받으세요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수면치료 한번 받고 가세요 형사님들 소개를 오셨으니까 신경 써 드릴게요 예 간호사 예 간호사 부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 차 바꿨어? 그때 그 차는? 급하게 바꿨어 그 전체 네가 하도 꺼림치게 하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 좀 하라고 너한테 잘 어울리니 신세 가자 선생님? 누구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제 안 받아 되는 사람이야 참 수면치료는 어땠어? 좀 개운해 보이는데 응 좋아진 거 같아 근데 진짜 고라니였어 야 경찰도 아니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해 짜증내서 미안해 근데 그날 우리 본 거 의심해서 내거도 미안해 의심해서 내거도 미안해 의심해서 내거도 미안해 아무래도 우리가 같이 살면 또 그 소리한다 그럼 정식으로 청혼을 하던가 야 그걸 대놓고 그렇게 말하면 야 민망하지 그것도 바꿨으면 좋겠어 응? 아 이게 언제 그래 우리가 사준 건데 그냥 그냥 이래서 언제 한 방 할래? 매달 부자자 새끼들한테 이자에 원금 따박따박 주는 거 닐 일 생각해도 아깝지 않아? 똑똑 어휴 주의사님 아이고 주의사님 야 신대리 요즘 몸 안 좋다며? 괜찮아? 아니 주의사님 어쩐 일이 왜 이렇게 갑자기 괜찮으면 커피 한잔 타와 플랭으로 직원한테 시간과 돈을 투자? 웃겨 어제 투자받아도 오늘 돌려먹는 주자야 아 아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요 쟤 때문에 여기 다 빠트린 거 아니야 여기 매일 오는 것도 쟤 때문이겠지 책 당했어요 아휴 촉촉처럼 다를텐데 한편으로는 조금 짠 할퀴 더 닦잖아 야 오늘 회식 있는 거 몰라? 준비하러 뭐해? 너 요즘 계속 삐딱 선이야 주의사님이 쏜 대잖아 응? 몸이 좀 안 좋아요 할 일도 좀 있고요 술 못 먹는다고 아잖아요 왜 자꾸 술을 먹이려고 그래 그럴까요? 야 야 우리 먼저 가서 자리 잡고 전화할게 장화 받아 가자 응 돈이 최고지? 그래도 몸 좀 생각하면서 일해 알았어? 이따 전화할게 조금 더 집에 가세요 잠시만요 일단 한단에 이따 전화할게 해야지 이제 기댕은 안에서 배두 구역 너무 잘 안가 recognition 하다 여보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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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이 뭐라도 본 모양이네 많이 늦었구만요 비온게 얼른 들가요 이런 날은 진짜 귀신도 나온게 내가 너 그럴줄 알았다 우산 안가져갔지 야 너 왜이렇게 많이 젖었어 감기 걸리면 어쩌라고 아이고 어때? 괜찮지? 왜? 회사에서 또 안좋은 일 있었어? 수건 가져올게 네 회사 가니까 아무도 없대 제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니까 내가 간다고 했잖아 왜 안 기다렸냐고 제가 이사님이 시키는대로 해야 되나요? 돈 필요하다고 투자하려면 사람 마음 가지고 놀 땐 언제고 이제 돈 받았다 이거지 너네 계좌에 얼마나 많았어? 너네 계좌에 얼마나 많았어? 어? 오늘 확인한다 누구야? 주도씨? 돈 좀 풀리고 싶다고 해서 소개하셨더니 하는 짓거리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지도씨 너무 깜찍해 전 못 견디겠으면 말해 넌 어느 날 괴롭게 하는 놈들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얼마를 까먹었는지 나도 몰라 씨발 말을 안해 뭐 그거 확인하려고 연락하는걸 스토커라고? 얘들 정말 이럴래? 우리 원래 이런 사이였어? 운이 많이 어수선하니까 조금만 참고 기다립시다 연락도 자제 좀 하시고 너나 쫄지마 이 새끼야 빨리 돈이나 내려 된데 귀가 팀장님 현장에서 귀신 나온다는 얘기만 한두 번이야? 괜히 소문나면 분양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쓸데없는 얘기들 하지 말고 이래 고양이 새끼 이번 주방 벌써 네 마리째야 주도식 쪽에서 합의 때문에 장난질치는 것 같은데 우리 쪽에서도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에서 처리한다고 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아 경찰 왔었어 너 없다고 그랬는데 너한테 꼭 물어봐야 될 게 있다고 그냥 한번 둘러보고 기다리겠다고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 야 뭐냐 니가 하는 일이 뭐냐고 경찰? 귀신? 여기가 놀이터야? 자꾸 현장 분위기 이따그럼 만들래? 어? 니 쩔뚝거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를 내가 이만큼 먹고 살게 해줬으면 이 정도는 네가 커버해야 될 거 아니야 너 나랑 하루 이틀이래? 왜? 일어나이씨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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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구야 형구야 아니 친구야 잘 좀 하자 응? 야 위에서 현장 분위기 이런 거 보면 날 뭘로 생각하겠어 이러면 네가 내 뒤통수 치는 거야 알지? 야 내가 올라가서 끌어줘야 너도 현장 소장 한번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응? 야 빨리 나가 형구야 에휴 엄마 문섭씨 아아 아직 왔더니 경찰이 형사님이셨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바빠서 위로 올라오지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온 것은 아니고요 확인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고랑이 맞죠 제가 진짜 이게 챙겼어야 했는데 눈치가 좀 없었죠 근데요 형사님 많이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회식도 좀 하시고 이제 그만 끝냅시다 저는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참 소개해 주신 병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의사가 능력이 좋아 감사합니다 야야 이거 유명한 초밥집인데 먹어봐 다 안 먹었지? 죽여줘 맛있어 야 아우 여우같은 녀석 선수야 선수 야 사온 사람 성이라도 생각해서 좀 먹자 어? 뭐야 이거 어휴 뭐야 서프라이즈야? 아니 니가 뭔 돈이 있다고 이런걸 야 이 비싼건데 야 딱이네 딱이야 그럼 나는 뭘 해줄까? 머리에 좀 더 하하하하 아우 아우 많네 마나 매출 신용 그 회사리 남의 거 함부로 보지 마세요 그게 그런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예쁜 아가씨 여야 야 반길 조심하세요 야 이새끼들이 깡패란다 뭐? 반길 조심? 어? 반길 조심? 어? 반길 조심? 어? 아 뭐? 으응 으응 경찰 아저씨도 고생 많으십니다. 뭐 찾았어요? 아니 뭐 찾았습니까? 지난주에 폐차한 차량들 서류 좀 볼 수 있을까요? 영웅건설이죠? 왜? 내가 여기 알바키라도 한답니까? 서류 한번 모자른데 존나 말이 많네. 이 깡패 새끼가. 정당하게 허가받고 세금 잘 내고 영업하는데 좀 거칠다고 깡패 새끼. 이거 누가 누구한테 깡패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이 씨발. 말에 갇혀라 이 새끼야. 자 자 자 오늘 그만합시다. 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으니까 오늘은 그냥 가죠. 그때 협조 부탁드립니다. 협조? 협조해야 하나? 안 하면 안 되나? 나 하기 싫은데? 야 이 씨발 이 새끼야. 야 좀 동주 좀. 오오오오오오. 많이 놔Ч ены 745 오셨다고 영웅건설 소장인 집? 이사를 벌써 다 했어요? 아니요. 저기서 여긴데 뭐 이사라고 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찰, 돈 좀 왔나봐. 아이고, 이 사생활이라 다 말할 수는 없고. 계속 하셔. 아이고, 이 사생활이라 다 말할 수는 없고. Q. 정답은? 찐민아! 찐민아.. 약 먹었어? 사람이 있었어.. 그럼.. 여기 아무도 못들어와.. 괜찮아.. 이제 나랑 있잖아.. 괜찮아.. 내가 왔잖아.. 일어나자.. 괜찮아.. 내가 왔잖아.. 일어나자.. 네.. 네.. 약을 좀 늘려주세요 선생님.. 지난번 약이.. 좀 약한거 같아서요.. 메트라움으로 진행되지 않게.. 계속 꾸준히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나랑 얘기 좀 해.. 잠깐 멈추고.. 내 말 좀 들어봐.. 결혼하면 너랑 쓰려고.. 그동안 모은거야.. 부담 갖지 말고.. 아파트도 공동명의로 바꿔놨어.. 통장돈 모자라면 대출해.. 어차피 결혼하면.. 제일 먼저 공동명의로 하거나.. 네 이름으로 해주려고 했던거야.. 지금 이거.. 프로포즈야? 빚 정리하고 회사 그만두라는거야.. 그러면 더이상 주도직 안 봐도 되잖아.. 엄마가 식사 같이 하자 하신다.. 오늘 저녁 노벨뷰 15층이야.. 못 나오면 못 나온다고 미리 연락 주고.. 만약에 나올거면.. 헉소리 나게 이쁘게 구와라.. 야 신지민.. 너 출근시간 니만대로야? 뭐야.. 사직서.. 야 이거 가지고 니가 맘대로 회사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아? 니가 회사에서 가져간 돈이 얼만지나 알아? 어? 2억 5천 6백 4만 7천 6십 4원이요.. 일단 확인부터.. 야 지난번 PC PC.. 너 부숴먹은 PC 말이야.. 야야야야야.. 신지민! 군살고 있잖아 어디가.. 야 신지민! 신지민! 밥 안 먹었지? 이거 유명한 케이크집인데.. 한번 먹어봐.. 맛있어.. 야.. 왜.. 윤철 그 새끼가 나가래? 아.. 시발.. 밤이 전부를 안 끊으면.. 죽여버릴거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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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 집 스테이크 진짜 잘한다.. 어때요 엄마? 맛있죠? 음.. 배 아파 아들 남보라 믿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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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나 맘에 띄기니깐 어머니 저 화장실 좀 잠시 다녀올게요 lots respir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왜 그러냐구요? 여기 여신도 안아야 돼? 응? 나가지! 아, 출발! 아, 출발! 에이, 신들이! 자, 선물 제주씨! 그만하고 이리 좀 와요? 얼굴 좀 보게 네 야, 똥줄 타서 징징거렸던 문제고, 이젠 센까? 유상모 왔다 갔잖아. 그럼 계약하라는 거지. 나도 돈 좀 만져보자. 지금 몇 시인 줄 아쇼? 이 시간에 남의 집에서 이게 무슨 행계입니까? 어이, 고라니. 어이, 고라니. 짐이야, 괜찮아? 안 다쳤어? 갑니다. 가. 짐이야, 약 먹자. 응? 싫어. 이거 못 먹으면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약을 먹는 거야, 어? 짐이다. 오빠, 어떡해. 짐이다, 짐단 말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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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너 혹시 컨테이너 애들하고 오줌 신고 있냐 왜 이렇게 시간할까 내일이면 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내일 돈 내린 지가 언제 내내 네 주 이사님 계약하죠 좀 이따 뵙겠습니다 너 그 교통사고 때문에 경찰들이 현장 놀러 고렸나 봐서 아닙니다 한창 전에 다 정리된 일입니다 잘 들어 내가 지금 너한테 건물 올리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런 새끼들은 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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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오고 싶냐 끊어 내가 지금 너한테 건물 올리라는 소리가 아니야 니 발목 잡고 있는 옆놈들 부터 잘라내 아무런 물건 먼저 죽어 이 새끼야 개울러 터져갖고 이 새끼 뭐 뭐 하겠니? 내가 잘라줄까? 아닙니다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놈인지는 그 다음이야 내가 어떤 놈인지는 그 다음이야 응? 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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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님 일 없어요? 안 바빠? 왜 자꾸 찾아와서 설령한 사람을 괴롭힙니까? 선우진 알죠? 영웅건설 선우진 난 모르니까 가세요 아우, 경찰 냄새 그냥 가시라고요, 에? 너 이 새끼 아는 새끼야? 몰라요 표정 가지고 있죠 야, 네 몫이다 화장 알아? 근데 너 아까 그 새끼 진짜 몰라? 간땡이는 콩알 만해가지고 그동안 어떻게 건달로 사셨나 몰라 어? 쓸 데 없는 거 시간 그만 쓰고 이제 서로 정리됐으니까 깨끗하게 살아십시다 나한테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그래, 연락하지 말자 근데 너 조심해라 짭스한테도 이름 나온 거 그거 존나 귀찮거든 아 아 바빠서 준비 못했지 가서 지민이한테 껴아봐라 딱 맞을 거다 내 마지막 선물 야, 나 존나 착해지지 않았냐? 이런 것도 준비하고 반죽값은 두고 갈게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사실 난 네가 존나하게 싫어 왜 있잖아 좋은 새끼도 나쁜 새끼도 아닌데 그냥 싫은 새끼 여기 나가는 순간부터 나한테 걸리면 뒤져 왜냐 넌 지금 이 순간부터 걔 족같은 새끼거든 형이랑 실패해도 난 관련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당신은 뭐야? 여기 어디 있는 거야? 너 보고 싶어서 났지 나 보고 싶다고 네가 갈 수 있잖아 아니야? 그럼 누구야? 누구일까?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냈을까? 누가 보냈을까? 에이씨. 기운아 익숙하지? 우리 이거 조금 이따 먹고 놀아볼까? 어때? 괜찮아. 그냥 먹으면 금방 끝나. 니가 매일 먹느냐?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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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집에 계셨네 또 뵙네요 손우진 씨 안에 계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아직 집에 안 들어왔는데요 자 잠시 들어와 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경찰서로 가주시죠 선우진 씨 어머님이 경찰서에 가겠습니다 지민아 어젯밤에 주도식 씨가 선우진 씨 사무실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선우진 씨가 용인자 중 한 명으로 추정돼서 선우진 씨를 빠른 시간 내에 찾기 위해서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신지민 씨 신지민 씨 어젯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집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말로는 주도식 씨가 신지민 씨에게 투자를 했고 그것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는 것을 선우진 씨가 알고 있었다고 하던데 맞아요 하지만 오빠는 그런 걸로 사람을 해칠 사람은 아닙니다 얼마 전 선우진 씨가 뺑소니를 하고 시체를 유기했다고 신고를 하셨습니다 아직도 선우진 씨가 그랬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요즘도 그 전문적인 약을 계속 드시고 계십니까? 그 약을 드시고 아직도 환각을 보십니까? 선우진 씨가 실종되기 며칠 전 선우진 씨 통장에서 큰돈을 주고 마신다고 하던데요 효과원 결혼하기 전에 재빙가 부러워 야!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다시 말해봐! 야 빨리 말해봐 야 빨리 말해봐 야 오빠 오빠 야 너 어떻게 그래? 니가 니가 우리 안을 담아놓고 그런 소리가 나와 응? 니네한테 내 안에 막 끊었더니 내 안에 담아놓고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진짜 제1용휘자다 이제 아 진보도 없는데 도망치면 안 되는데 언제 우리가 진보도 갖고 일했냐? 그건 내가 붙는다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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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 왜요? 그 분 제일 몇 개 살이야? 아저씨, 아저씨, 집, 집을 오어요. $5.146.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희 차재희 이름도 몰랐겠지? 됐어. 알지? 내 동작 어디냐고? 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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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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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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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끝나 금방 끝나 금방 끝나 금방 끝나 죽입니다 죽었네 죽은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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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네 살았네 흠 흠 흠 흠 흠 끝까지 내 발목이 엎으러 왔네 오빠? 흠 흠 나한테 왜 그랬어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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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나 이렇게 망가뜨리면 그게 나도 어떤 일도 있진 않았어 그럼 넌 나한테 왜 그랬는데 왜 내 인생 망가뜨리려고 했는데 야 야 네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 나 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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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반지 그것도 주도직 그 자식을 사준거야 이 비웅신같은 년아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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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야 이상철 아사님 퇴줘 하면 나 시차든지 다 얘기 해줄게 아니다 야 얘 넌 공동이야 얘도 같이 해시니까 요기가 얘도 죽무지 응 야 애다고 죽을 대 k 나 널 위해 죽을 수 있었는데 응?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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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와야 나나나 태형씨 경찰이잖아 경찰이었지 제이 어딨어? 살아 있었어? 네 반드시 거기 있어야될거야 일어나 시장 끝에 오지마 일어나 일어나 앞장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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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앞장서라고 앞장설대 앞장서라고 앞장서 앞장서 염리 앞장서 이메일!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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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사 굳이는 굳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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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경찰서에 오지 않았을 거야. 난 어떻게든 너를 못 찾았을 거야. 차라리 빨리 죄의를 적게 해주고 용서를 빌었더라면. 아니, 그랬어도 난 너들을 어떻게든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 쟤이 어딨어? 몰라? 피어 안 나지? 응. 얼마나? 피어 안 나지? 정말. 피어 안 나지? ação intuit makers 너무 편할거에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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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정말 미안하다는 소리 지겹지도 않냐. 정말 정말 미안해요 공주님. 공주 아니거든. 제발 그러지 마. 오빠 못 받았게 굴어. 아빠처럼 굴지 말고. 동생은 동생 다가가야지. 엄마처럼 굴지 마라. 그런데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데리러 가고 있는데. 킬? 킬? 땡땡이쳤다. 왜? 다들! 아니다. 아 맞다. 오빠 나 신발 좀 사줘. 아 발 아파. 불편해. 아 그새 또 키가 컸나 보네. 기저기 갈 때가 엊그제 갔더니만. 그러게. 책임져. 어디야. 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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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대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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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